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월 학년 평가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 단원별 문항수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맞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오는 예상 등급 것입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죠 그죠 43, 37, 31, 25 이게 어려웠어요 이 정도면 난도가 좀 있는 시험이고 어차피 학평은 우리가 이제 재수생들이 안 끼어 있는 시험이죠 현역 학생들만 봅니다 재수생들 끼면 당연히 이제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 등급 컷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면 보통 2, 3점 정도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재수생 때 같이 합류하면 1등급 컷이 쫙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능 난도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는 수능보다는 살짝 쉬운데 지금 이 시점에 풀기에는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떤 문제들을 주로 많이 틀렸냐 볼게요 이제 오답률은 정답률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35%인데 아마 지금쯤 바뀌었을 거야 이게 좀 바뀌었을 거야 이게 정답률이 지금 14번 같은 경우 35% 그대로네요 35% 그리고 20번이 정답률이 38% 많이 틀렸습니다 우주로 문제고 8번이 59% 41% 정답률이 상당히 이제 50% 밑 이만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문제들도 많았는데 중요한 건 50% 때도 상당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지난번 총평할 때부터 이 정답률이 되게 낮은 문제들은 선생님이 그 해설 강의를 여기다 집어넣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평하고서는 해설 강의 봐봐 이러면 가서 안 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거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거든 똑같은 얘기 선생님이 할 거니까 지금 보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답률 1입니다 정말 많이 틀렸네요 정답률이 지금 몇 퍼센트 나왔니 35% 나왔습니다 아 이거 완전 최강 킬러급 문제야 이 정도면 이거 보니까 매우 어려웠나 봐 1번 15% 2번 17% 3번 20% 4번 13% 이 정도 거의 찍은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한번 그 요소를 한번 찾아 봅시다 특히 별의 물리량 나오는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한단 말이야 내가 별의 물리량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별의 물리량 단어는 있잖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내용이 다 연결돼 있어 자 여러분들 그 이왕 이렇게 킬러문항이 하나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뭘 몰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야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만 잘 잡으면 절대 안 틀리는데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서 뭐가 나왔는지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건 되게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별의 물리량에서 나온 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루냐면 표면 온도 다루어요 처음에 표면 온도 표면 온도를 갖다가 표시하는 방식을 배워 뭐 배우느냐 색, 색지수 그리고 분광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이걸 배워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야 알겠지 여기서 이제 딱 단어 보자마자 색깔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고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고 떠올라야 되고 색지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구나 이런 거 떠올라야 돼 그리고 분광형은 오 비어 뭐 이렇게 했잖아 그거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몰라 뭘 모르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이건 광도 배웠어야 돼 광도 광도 나타내는 방법 절대 등급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 트렌드가 이제 겉보기 등급도 나오고요 그죠 겉보기 등급 겉보기 밝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같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반지름 구하는 방법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고 크기도 구하고 반지름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나오거든 이거 통해서 반지름 구하는 거 해야 되나 반지름 구하는 방법 배웠어 이게 이제 기본 교과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 교과 내용에서 내가 여기서 아 공식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종합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방법 별의 물리 내용을 표시하는 플랑크 곡선 배우면서 여러분들 식이 뭐가 나오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 나와요 람다 맥스는 T분의 A라고 해가지고 그죠? 빈의 변이 법칙을 기억하네야 그리고 휴대판 볼첨만 법칙이 플랑크 곡선의 및면적이거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걸 갖다 표시하는 방식이잖아 이거와 함께 우리가 별의 광도를 갖다가 표시하는 방식을 갖다 배우자 그죠? L은 4π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을 기억하느냐 이게 다거든 사실 이걸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먼저 하시고 이걸 판단을 못하면 그 다음 식정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개념 정립을 정확하게 해 두시면 잘 안 틀려 그럼 내가 말한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반지름이거든 얘들아 표면 온도랑 광도를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T제곱분의 루트에라 하시면 되잖아요 식 봐봐 그치? 선생님이 되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얘들아 손에 익으면 금방 풀어 금방 풀어거든?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보다 그럼 봐봐 여기서 뭘 나타냈는지 물리량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광도가 나왔어 광도 그치? 반지름 나왔어 그치? 그 다음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 빈의 변이법칙을 물어보고 있네 람다 맥스는 T분의 A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숫자가 하나 안 나왔긴 한데 나와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얘 표면 온도를 갖다가 표면 온도를 갖다가 설정해 볼게 표면 온도를 얘를 뭐 T라고 하던가 1이라고 하자 이거 뭐 다 1로 줬으니까 태양 거니까 1이라고 하자 보통 5,800K 정도 되겠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간단하잖아 왜? 람다 맥스 T분의 A래 표면 온도의 반비례야 이게 파장이 절반이 되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는 거야 얘가 T라고 하면 2T가 되는 거야 T라고 하면 2T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니? 1, 2라고 써도 계산하지 상관없어요 전혀 왜? 비례로 가니까 이게 나누기로 할 거거든 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보를 알아냈어? 그럼 반지름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왜? 이거랑 비교하면 되거든 바로 비교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 값들을 이용해가지고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고 문제에서 어차피 다 물어볼 테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볼게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문제 풀 때 내가 항상 다음에 꼭 맞추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이 문제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걸 써놔야 돼 아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서 뭘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럼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잖아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노트 같은 거 계속 만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답노트와 함께 뭐 실수를 해서 틀었을 수도 있고 몰라서 틀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아 나 개념이 뭐가 뭐가 안 돼 있다 뭘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써드린 이유가 그런 개념 정립이 잘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야 되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량 나오는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말을 요리조리 계속 바꾸면서 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워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연습이지 연습을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거든 아 이 단어는 이거지?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동그라미 기억은 5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광도에 관한 식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 식을 사용합니다 4πR제곱 시그마트의 4제곱 자 4πR제곱은 표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의 표면적 시그마트의 4제곱이니까 이거는 표면 온도를 갖다 지시해 주는 건데 태양하고 여러분들 A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표면도 T라고 둘게요 이거의 몇 배인지 한번 판단할 건데 여기서 T값을 구하려면 T는 결과적으로 뭐에 비리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썼게요 선생님이 R제곱분의 L의 4분의 1승에 비리하게 됩니다 그럼 태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태양의 표면 온도와 태양의 표면 온도를 밑에다 두자 몇 배인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 분에 얘의 표면 온도 A의 표면 온도를 갖다가 줘볼게요 그러면 식을 쓰는 거야 내가 정석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 1이라서 숫자를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표면 온도 그냥 T라고 둬어요 T에 대해서 몇 배인지 갖다가 따져주는 거야 R제곱분의 L이잖아 자 태양의 반지름 1이야 1의 제곱분의 1 그냥 다 썼어요 요거에 이제 4분의 1승 갈 거거든 내가 그리고 A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25니까 25의 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170이 되죠? 아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알겠지 얘들아 25의 제곱분은 어떻게 되니? 625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1보다 작아 알겠니? 무조건 1보다 작다고 무조건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소관계가 A의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낮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야 지금 알겠니? 그럼 50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500보다 작다 아니 50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500보다 크다 그럼 맞는 말이지 왜? 반비례 관계된 람다 맥스가 500보다 커야지 왜? 얘가 T보다 작으니까 됐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잘 봐봐 크다 작다를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해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4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식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잘 봐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이 식을 활용하는데 반지름을 구하래 지금 반지름을 구하는 때 태양하고 비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식을 써볼게 태양의 반지름 분에 비의 반지름 쓰는 거야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거든 자 T, B가 얼마예요? 지금 2T죠 2T의 제곱분의 루트 L인데 광도가 64예요 이건 루트 1 집어넣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내가 어차피 안 써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다 1이니까 태양계 그럼 T제곱 다 지워지고요 그죠? 얼마 나와요? 4분의 8 나오네요 그죠? 그럼 2 나오네 틀렸네 딱 2로 떨어지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식이 어렵지가 않다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ㄴ은 틀렸고 디귿 봐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산의 지향 밑줄 치세요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 T의 네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의 정의야 얘들아 슈태판 볼치만 법칙이야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 시그마 T의 네 제곱으로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얼마예요? 복산의 지향 A보다 B가 많다 자 A보다 A보다 얘보다 얘보다 얘가 많다 당연한 얘기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많은 거야 시그마 T의 네 제곱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답은 기역과 디귿이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풀 때 쟤는 다 아니까 저렇게 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당연히 다 아니까 그렇게 풀지 얘들아 근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할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미분도 하시고 적분도 하시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공식도 몇 개 안 나오고 정의가 몇 개 안 나와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말을 식으로 옮기는 거야 식을 말로 정의하는 거야 이거에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면 탐구는 쉬워져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칠판에 판서를 많이 했으니까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의 물리량은 푸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고 공부하는 내용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나 아니면 추가적 학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지 지금 여러분들 순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워했던 문제가 20번인데 이거는 우주론 관련된 문제예요 우주론도 사실은 내용이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우주론을 낼 수가 없다고 당연하지 고등학교 범위니까 가속팽창, 감속팽창을 나누는 방식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우주론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개념편에서 우주론 잘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풀릴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이건 앞으로도 모의고사란 NG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다음 준비하고 있는 심화특강에서도 우주론은 본격적으로 다룰 거거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한 학생들은 심화 강좌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폐색전선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벡터만 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전선을 그리는 방식이 너무 뚜렷하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선 잘 그려보시면 문제는 그만 풀리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쾌이사 문제 나왔습니다 쾌이사인데 어차피 적색편이 계산하는 문제이긴 했었어요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내가 어떤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흡수선이 뭔지 방출선이 뭔지 적색편이 뭔지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해 근데 그걸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오답률 53% 그러니까 정답이 47%밖에 안 나오면 되는데 부정합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 아 뭐 이게 쇠수면으로 올라와서 침식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퇴적과 침식 과정이 얼마나 잘 정의가 되는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머릿속으로 그걸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4월 학평보다 어려웠다 총평이기죠 우리가 이제 작년 대비로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와 좀 암기 문제가 좀 상당히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실력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4월 학평 문제는 이거 혹시 그 재수생들은 이거 안 푸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 듣고 계시면 꼭 푸셔야 돼요 이 문제 되게 좋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으시고서는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4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4월 중순이 좀 넘어간 상태인데 4월 중순 넘어간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일단은 4월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지기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지금 아마 내신 기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정시 파이터예요 정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겨울 동안 열심히 개념 공부했다가 그걸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서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야 혹은 아직까지 지구가 공부를 안 하다가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생각보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이 얼마나 잘 다져졌는지를 확인을 하시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1회독한다 괜찮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난 개념서 보기가 너무 지겨워 계속 봤어 너무 많이 봤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 수능특강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기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생님들이 내는 개념서보다 수능특강이 볼륨이 작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수능특강을 읽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교과서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교과서 종류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교과서 6종 있거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구해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교과서는 있긴 있어 근데 그게 판매가 많이 된 거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교과서들이 그래서 교과서는 갖고 계시는 거 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이제 1순위 근데 이 정도만 되면 내신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빡빡해 빡빡하거든 근데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시고 두 번째 문항을 좀 푸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기출을 얼마나 잘 풀어왔는가 사실 이번 4월 학평에서도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게 있는데 그걸 틀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거든 많이 그래서 기출은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최근 2개년 최근 2개년 기출을 갖다가 점검을 하시는데 최근 2개년 기출 중에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선생님 5월 달 가기 전에 오기 전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 평가원 거라도 평가원 거면 6개밖에 안 됩니다 평가원 거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알겠지? 그래서 기출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생님들 N제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 N제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걸 완전히 다진 다음에 푸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개념이랑 기출 특히 수특도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이거 안 푸셨으면 문항풀이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개념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다 하셔야 됩니다 4월까지 끝내시는 걸 갖다 강추합니다 어차피 자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올해 수능특강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요 문제가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기출 수특 EBS죠 EBS 문제풀이 두 개를 제대로 완료를 하시면 그 다음 강좌들을 여러분들 소화해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양이 적지가 않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개념 시즌에 한 번 봤어? 그럼 1회독? 지금 2회독 하실 때 지금 제일 좋아 최적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4월달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봐봐 4월에 우리의 특징들을 한 번 얘기를 해볼게 4월달에 날씨가 참 좋아 그치? 놀러 다니기 너무 좋아요 자, 애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수험생은 사람도 아니야 어? 우리도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참 좋아서 매주 주말마다 놀러 나가요 그럼 수험생이 아닌 거야 수험생이 아닌 거야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맨날 장난처럼 얘기하거든 그 수업 시간에 이게 막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계속 열심히 날씨 좀 막 졸려 그러니까 나는 조는 것 같다 크게 뭐라고는 잘 안 해 왜냐하면 나도 많이 졸았거든 어? 나도 많이 졸았거든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선생님 저 조교 애가 해준 얘기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전달해 줄게 너희들 자꾸 계속 자면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살 어린 친구들이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무서운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 자다가 이러는데 한 살 어린 친구들이 있는 거야 악몽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날씨의 탓을 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날씨가 좋으면 어쩔 수 없어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자 경쟁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경쟁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경쟁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에서 나옵니다 어? 남들이 다 놀고 싶고 졸고 싶고 쉬고 싶고 할 때 나는 공부하는 거야 응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항상 난 무리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런 시간들이 누적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 이 경쟁력은 여러분들 누적 시간에서 나와요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는 뭐 하는 거다? 많이 하는 거다 알겠지? 공부는 뭐 하는 거다? 많이 하는 거다야 공부는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이겨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들한테 효율적인 공부 방식 이런 거 나한테 맨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도 제시해 주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고의 흐름들을 갖다 얘기할 때 이 개념은 이 용어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거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라는 말만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 너희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 원래 재능이 있는 거라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갖다가 혼자서 계속 곱씹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곱씹는 시간이 그냥 누적 시간이 누적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아 그냥 많이 하면 된다 난 누구보다 많이 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도 뭐 내가 이제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은 당연히 하지 않아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근에 어? 그 그 뭐냐 서울대 수학과 나온 선생님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지구학교 여기까지 가지? 이렇게 장난의 논칙으로 얘기를 했었어 나한테 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난 충분히 그렇다고 봐 왜? 서울대 수학과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근데 내가 공부를 아예 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 잘하는 편이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내가 못하다가 잘하게 됐거든 못하다가 잘하게 된 게 여러분들도 얘기가 다른 거거든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누적 시간으로 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자신 있었어 공부를 잘 못하던 녀석이었거든 잘 못하진 녀석이 잘하고 싶어 그럼 노력해야지 그치 아 선생님 너무 꼰대 같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팩트야 얘들아 팩트라서 어쩔 수 없어요 누적 시간을 늘리세요 그냥 공부에 이거는 뭘 해도 그냥 이겨 이거는 너희들 게임한다고 생각해봐 레벨업 하고 싶어 많이 해야지 똑같은 거야 왜 게임을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해 게임을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게으른 거야 그건 본성 자체가 게으른 거야 그냥 왜? 알면서 안 하는 거거든 그게 제일 나쁜 거야 얘들아 알겠지? 모를 리가 있겠니 누가 이론을 몰라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성인군자가 되는 방식이 어렵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의 충성하고 옛날에 나오는 거잖아 유교사다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매일 그렇게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지 않겠니?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만들잖아 근접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나조차도 쉽지 않아 선생님조차도 내가 쉽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얘기하더라 쉬운 일이 아니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을 해낸 거니까 더 많이 얻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4월 달 잘 한번 보내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꾸준히 다다리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딱 잘 살펴보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반성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평이 여러분들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들 힘을 좀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